안녕하세요. 우리의 전통과 문화, 일반상식을 알아보는 천국의 니캉네캉입니다. 오늘이 한글날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평소에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 꼰대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의 어원과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꼰대의 특징과 혹시 내가 꼰대는 아닌지 자가진단법을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직까지 저희 채널의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꼰대라는 말은 무슨 의미고 어떤 사람을 가리킬까요? 일반적으로 꼰대란 지위나 권력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거들먹거리는 행위를 의미하죠. 다시 말하면 나이 많은 사람이 젊은 사람에게 기승세대의 규칙을 강요하거나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만물박사인 네이버는 꼰대의 의미를 뭐라고 정의하고 있을까요? 네이버에서는 꼰대는 언어로서 늙은이를 이르는 말 또 학생들의 언어로 선생님을 이르는 말로 정의되어 있고요. 자기 연령대 또는 자신의 행동이나 가치관에 기초하여 권위의식을 내세우며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을 계도나 훈계하고 강요하는 사람을 의미한답니다. 1990년대 이전에는 젊은 세대가 아버지나 선생님 등의 기승세대를 영감탱이 또는 넉다리 정도로 씌어오다가 2000년대 들었으면서부터 권위주의와 잔소리에 대한 반발이 강해지면서 저영감은 완전히 꼰대야 이렇게 비하하여 지칭하는 표현으로 자리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꼰대라는 마을은 서울에서 거린 등 도시 하청민이나 나이 많은 남자를 가리키는 언어로 사용되기 시작했죠. 그러면 도대체 이 꼰대라는 마을의 어원은 무엇일까요? 언어로 시작된 만큼 정확한 어원은 알 수 없으나 꼰대의 어원에는 몇 가지 썰이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썰으로 경상도 전라도 방언인 꼰대기, 꼰디기에서 유래되었다는 썰인데요. 영남 지방의 번데기를 의미하는 꼰대기, 꼰디기라는 마을에서 유래하여 이마에 주름이 번데기처럼 자글자글한 사람을 의미하는 꼰대로 변형되었다는 썰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나이든 세대의 상징인 곰방대에서 유래되었다는 썰입니다. 곰방대가 나이든 세대를 상징하다 보니 곰방대가 축약되어 생겼다는 썰이라고 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 일제시대 때 백작을 지칭하며 사용된 콩테에서 유래되었다는 것인데요. 2014년 한 칼럼에서 여행 중에 만난 한 여행 가이더의 주장임을 전제로 꼰대의 어원이 일제시대 때 백작을 지칭하며 사용된 콩테에서 유래되었다는 썰을 소개했답니다. 다시 말하면 일제강정기 친일파들이 잘난 척하면서 자신을 지칭하는 말로 일본어 발음 콩테라고 부르는 것에서 유래되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는 꼰대라는 마을에 사용된 연대나 원래의 중립적인 이미 또는 과거의 연구나 기사 등에서 전혀 언급된 바가 없음을 고려할 때 근거불명의 독자연구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이제 꼰대라는 마을이 어디서 나왔는지 대충은 아시겠죠. 그리고 꼰대도 여섯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꼰대의 대표적인 특징이 나이 이점이죠. 꼰대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옳다고 믿고 자신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은 잘못된 것으로 여긴답니다. 그래서 꼰대들은 자신들의 가치관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다음으로 고집과 편견입니다. 꼰대는 자신들의 생각이나 믿음을 절대로 바꾸지 않고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지 않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기 힘들어하죠. 그 다음 집착입니다. 꼰대는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 집착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집착이 과도하게 나타날 때는 다른 사람들이 꼰대를 비판하거나 비하하는 것을 싫어한답니다. 그 다음으로 보수성이지요. 꼰대들은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한답니다. 마지막으로 위선 꼰대들은 위선적인 행동을 하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엄격한 태도를 취하지만 자신들에게는 그러지 않는 경우가 많답니다. 이러한 위선적인 행동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다음 또 꼰대의 특징을 육하 원칙에 따라 정리 한번 해볼까요? 후 이건 내가 누군 줄 알아? 이러는 거죠. 그 다음 what 네가 뭘 안다고? 그 다음 where 어딜 가미? 그 다음 when 나 때는 말이야 그 다음 how 어떻게 그걸 나한테? 그 다음 why 내가 그걸 왜 이고요. 이 밖에도 꼰대들을 쓰는 용어를 보면 너 그렇게 살면 사회생활 못한다. 어디서 어른한테? 부모님이 너 그렇게 가르쳤냐? 이런 말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석의 소리로 나온 말들이지만 앞으로 이런 말들은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말아야겠죠. 꼰대 자가진단 테스트도 한번 알아볼까요? 그 첫 번째로 사람을 처음 만나면 나이부터 확인하고 어린 사람에게는 반말한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대체로 명령문으로 말하는 것을 좋아한다. 세 번째로 요즘 젊은 후배들은 근성이 부족하고 불만이 많은 건 사실이다. 네 번째로 내가 너만 했을 때 이런 말을 자주 한다. 다섯 번째 한때 내가 잘 나가던 사람이었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한다. 여섯 번째로 자신의 인맥을 자꾸 이야기한다. 일곱 번째로 나보다 늦게 출근하는 후배가 거슬린다. 여덟 번째로 낯선 방식으로 일하는 후배들을 제대로 가르쳐주고 싶다. 아홉 번째 하나하나 업무를 지시하고 확인해야 직성이 풀린다. 열 번째로 나보다 열정적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 열 한 번째로 연애사 같은 사생활 이야기도 인생 선배로서 답을 제시해 줄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에게 인사하지 않으면 기분이 불쾌하다. 이러한 열두 가지 문항 중에 자기가 해당하는 문항의 숫자를 확인하면 되는데요. 만약 열 개 이상이라면 당신은 자숙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경계 대상 1호 꼰대지요. 다음 여섯 개에서 아홉 개 정도 된다면 꼰대 경계 주의보 대상입니다. 다섯 개 이하면 초기 꼰대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최근 통계 조사에 따르면 꼰대가 나이와 관계없다는 의견이 증가되어 새로운 단어가 증가했다는 사실인데요. 바로 젊은 꼰대입니다. 30대에서는 무려 과반수가 넘는 60.4%가 나이든 꼰대보다 젊은 꼰대가 많은 느낌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여꼰대라는 단어도 등장했는데요. 여꼰대는 필요한 것 같아서 조언을 해도 꼰대라고 생각하는 사람, 젊은 세대가 무조건 놀고 나이든 세대는 구식이라는 선입견이 있는 사람을 지칭한답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성인 남녀의 40%가 여꼰대를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이처럼 꼰대의 어원이 무엇이든 나이보다는 개인 행동에 따른 명칭로 이해해야 하는 시대로 바뀌어가는 만큼 우리 서로 상처받지 않도록 무분별한 언어사용은 지향하는 것이 어떨까요? 오늘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꼰대라는 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살아가면서 꼰대라는 말을 들어서는 안 되겠죠. 항상 상대방의 의견도 존중하고 함께하는 사회나 가정이 되어야겠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도 꼭 부탁합니다.